네 안녕하세요 메이스입니다. 자 우리 투데이서 우리 29th of June, 우리 Mon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 어디다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마이크?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Is that true? No mom. Whatever gave that idea가 될텐데요. 자 일단 해피 버스테이 할 때 해피보다는 해피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요거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많이 드렸죠. 피가 또 붙어있는 게 바로 what happened 할 때. 해픈이 아니고 happen. 그 다음에 샤핑보다는 샤핑 사운드로 샤핑 샤핑 사운드를 만들어주면 좋다고 그랬죠. 피 사운드. 피 사운드가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있으면 약간 된 소리와 비슷한 사운드로 빠 빠 빠 삐 삐 삐 뽀뽀뽀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해피보다는 해피 사운드가 만들어지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자 일단 버가 아니고 여기 R 사운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땡겨주는 R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 벌 사운드죠. 거기에다가 이 TH 사운드는 뭐냐면은 번데기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위의 랜니 사이에다가 혀를 살짝 메롱을 해주시고 그 사이로 바람이 슥 하고 나오는 거. 그럼 버스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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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죠. 근데 바람이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혀가 계속 거기서 홀드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이렇게 혀를 먹으시면 안 돼요. 배고프시다고. 벌스. 벌스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 사운드로 해서 벌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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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인데 꼭 이거를 벌스데이 사운드로만 듣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귀찮다 보니까 벌스데이에서 이 벌스와 데이 사운드가 연결되면서 D 사운드가 거의 없어지면서 거의 벌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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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데이 사운드랑 비슷한 사운드를 되게 많이 접근을 받으세요.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사운드보다 은근히 뭐 더 많이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들어볼 수도 있는 거기가 비등비등 해프앤하프로 거의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가 바로 벌스데이 사운드예요. 벌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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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 다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벌스데이 사운드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I'm my birthday. I'm my birthday. For my birthday. Oh, how wonderful. For my birthday. Oh, how wonderful. Welcome. Happy birthday, buddy. Thank you. It's British birthday. It's British birthday.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피 벌스데이, 벌스데이, 벌스데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벌스데이 한다고 뭐야, 먼 데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벌스데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버스데이, 벌스데이. 두 가지 사운드를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mom. Here is my present.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제 선물입니다. Here is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here is, here is 해서 이렇게 살짝 나눠주셔도 괜찮고 우리 자음인 R 사운드랑 그 다음에 있는 모음이랑 붙이면 은근히 어떻게 사운드가 많이 났었죠?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그렇다고 here is, here is, here is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붙는 거예요.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그렇다고 here i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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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는 아니잖아요.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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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약간 리와 비슷한 사운드인데 너무 적랄하게 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here is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Here is my present, here is my present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자, 이 어프쇼피 S로 연결해도 괜찮은 거 아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Here is my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사운드로 하나를 접근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here is my present.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물 혹은 현재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present라는 뜻이 있어요. 자, 뭐라고 들려요? 나는 마지막에 있었던 present 그거 말고 present or present. present, 사운드 하죠? 자, present 하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present 하면 명사예요, 명사. 명사. 우리가 그 선물, 현재라는 거. 근데 present에서 zen의 강세가 찍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to furnish your indo with a gift 해가지고 뭐예요? 선물을 수여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bring offer a gift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선물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hand over, summit, 다 지금 다 뭔가 뭔가 주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troduce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게 돼요. 소개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introduce 누구를 소개하다 아니면 to come to show에서 나타나다. 뭐 여기에 자리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resent 하면서 여기 뒤에 zen트 할 때 zen트가 아니고 약간 zen트 사운드를 알죠? present, present, present. present가 아니고 pre-sent, pre-sound을 알죠? present라고 하면 우리 출석하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너에게 주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선물, 현재 라는 선물의 의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present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요? present으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present라는 동사도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present라는 뜻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mom, here is present to you. present to, to you가 아니고 tt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present to you, present to you 사운드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mom, here is present to you까지 되는 거. happy birthday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happy birthday, mom, here is my present to you. 한 번만 더 시작. happy birthday, mom, here is my present to you. 가 됐더니요. oh, thank you. 자, 이거 teach 사운드는요. 꼭 thank you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thank you, thank you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so thank you, Mike. what is it? 하지 말고. 자, 일단 what is it? 하면 뭐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인데 what is에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what is, what is, what is, what is 사운드로 굴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s, is에서는 is, it 우리 아까 전에 here이 자연스럽게 연결했던 것처럼 is, it 어떻게 붙을 수가 있겠어요? is, 사운드가 되니까 what is, it이 어떻게 된다? what is, what is, what is, what is, what is,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쵸? 자, 그래서 oh, thank you, Mike, what is it? 이거 뭐니? 라는 거. 자, 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oh, thank you, Mike, what is it? 한 번만 더 시작. oh, thank you, Mike, what is it? 까지 되는 거. 자, 그랬더니요. 일단은 ups, ts 사운드는 어떻게 내기로 했어요? 윗니 뒤쪽에다가 혀끝이 딱 닿아있는 상태에서 그 윗니로 혀빠람이 강하게 나와서 ts, 사운드로 나지. is, is가 아니고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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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알아. 근데 its, 어, its, 어, 어색하단 말이에요. 우리 치우 사운드랑 어랑 붙여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its, its, its. 사운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이, spaceship이라고 가면 안 돼요. 이거 spaceship보단요, spaceship 이런 식으로 사운드 나는 게 가장 좋거든요. spaceship 보다는 spaceship, spaceship, spaceship 이렇게 사운드 나죠? 왜냐하면 우리 S 사운드가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spaceship보단 자연스럽게, 여기 C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spaceship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spaceship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ship이 아니고 ship 사운드로 살짝 모아주셔야 돼요. 이게 사운드가 비슷해질 수 있어요. ship, sheep, ship, sheep 사운드가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 모으셔서 ship, ship, ship 사운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spaceship이 아니고, spaceship, spaceship, spaceship까지 말고 spaceship으로 갑시다. 자, it's a toy spaceship.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t's a toy spaceship. 한 번 더 시작. it's a toy spaceship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I saved인데, 자, 이거 save가 여러분들 모르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의 save는 뭘까요? 저축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저장하다 라는 의미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끔씩 놓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제 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I could not save my wife 한다고. 이게 제 아내를 저장하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뭐예요? I could not save my wife 한 뭐예요? 제 아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저축하다. 여기서를 구하다 라고 하면 내가 구했습니다. my allowance를요. 제 allowance, 제 용돈을 구했어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저장했어요. 제 저장했어요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I saved. 그래서 저는 저축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present form에서 우리 현재형은요. 이게 그냥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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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하면서 우리 V, E 사운드, F 사운드처럼 바람이 밑니가 아랫입술 홀드한 상태에서 바람이 그냥 휙 하고 나오면 돼요. save가 아니라고요. save, save, save 사운드예요. 근데 ED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pass form이 되면은요. saved 이렇게 할까요? 그렇진 않죠.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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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d. 이게 마이크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전달이 되는 이 F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좀 되어야 돼요. 그래서 I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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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귀에서 이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I save my, save my, save my 사운드를 하면서 I save my allowance, I save my allowance, I save my allowance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I saved my allowance, I saved my allowance, I saved my allowance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운드를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I saved my allowance, allow가 아니고요. allow예요, allow. 그래서 allowance가 돼서 allowance예요, allowance. 여기서 allowance는 뭐 허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용돈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내 용돈을 제가 저축을 했습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예요, 이거? 야, 여기에서의, 여기서의 for는 뭐예요?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죠. 왜요? 뒤에 기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for two months가 됐는데 요것도 설명 많이 드렸죠. 한 달은 그냥 month에서 아까 전에 birth 했었을 때 그 사운드로 바람이 쓱 하고 나오시면 돼요. 우리 번데기 사운드예요. 근데 우리 두 달 이상부터 months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요? h가 없어진 그냥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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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hs 사운드로 읽으시면 돼요. months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wo months가 아니고 two months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wo months, 시작. 그냥 two months가 되는 거. 그래서 two months to buy it. 자, 일단 여기까지만 되면 뭐예요? 제가 저장했습니다. 제 용돈을요. for two months에서 두 달 기간 동안. for는 여기서 기간 동안을 의미하죠. 뭘 하기 위해서? to buy it. 그 토이스페이쉽을, 프레즌을 구매하기 위해서 제가 두 달 동안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라는 얘기죠. 근데 buy it보다는 대체적으로 why로 끝나는 단어들이 it이랑 많이 연결이 되면은 거의 2.5음절.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요. buy it 해서 거의 3음절의 느낌으로 갈 거예요. buy it, buy it.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buy it보다는 거의 이런 느낌. buy it 하면 3음절인데 buy it, buy it, buy it, buy it 하면 2.5음절의 느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say it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say it, say it 사운드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try it도 한 번 봅시다. try it은 어떻게 될까요? try it, try it 사운드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 carry it은 어떻게 되겠어요? carry it, carry it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try it, try it, try it, try it, try it, try it. 자, 여기서의 buy it은 뭐냐면, 그녀가 산니가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앞에 뭐가 빠질게요? does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es she buy it? 자, 여기서 샀냐가 아니고요. 우리 believe 해서 믿었냐라는 얘기로 우리 buy라는 뜻을 은근히 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does she buy it? 야, 그가, 야, 내 딸이 믿디? 라는 얘기죠? I think so. I think so.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죠? Just say it. Just say it. Just try it. Just try it. Just try it. Yes, I want you to try it. Yes, I want you to try it. You made me carry it. You made me carry it. Then bury it. Then bury it. 자, 그러니까 우리 buy it 하지 말고 buy it, buy it, buy it, buy it, buy it.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살짝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 buy it, 요것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Buy it 하지 말고 buy i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합시다. 할게요. 시작. Buy it. 시작. Buy it. 자, 그러면요. It's a toy spaceship, I saved my allowance for two months to buy it. 요거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합시다. 시작. It's a toy spaceship, I saved my allowance for two months to buy it. 까지 되는 거. 그랬더니요. Oh, it's very nice. 그래서 매우 좋구나. Bury보다는 R, Y로 끝나는 것들은 R, R, R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Bury보다는 뭐? Very 사운드로 가라. 자, 그 다음에 방금 배웠죠? 캐리가 아니고 뭐? K, R, R, R 사운드. 자, 그 다음에 이건 S 다음에 TPK 사운드, 된 소리까지 만들어 주시고 R, R, R로 자연스럽게 이러니까 스토리보다는 스토리 사운드로 가는 거. 요런 것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Oh, it's very nice, dear. 해가지고 매우 고맙구나, dear. 사슴아. 라고 하면 이상하죠.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dear, honey, sweetie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애칭이에요, 애칭. 이거를 설마 여러분들이 네, 막 사슴, 꿀, 달콤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dear, honey, 뭐 sweetie 이런 것들은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죠. 이거는 애칭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 애칭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아, 원래는 그냥 my son 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토이스페이쉽이니까 son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Oh, my son. 아니면 뭐 그냥 이름을 불러주셔도 되는 거고. nice, dear 한다고 이거를 사슴아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it's very nice, dear. 요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할게요. 시작. Oh, it's very nice, dear. 한 번만 더 시작. Oh, it's very nice, dear. 그랬더니 but 하고 쉬어주시고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기인데 I don't sound에서 요기에서 좀 경우의 수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I sound는 그냥 I sound를 그대로 갈 수 있죠. 그러면 I don't know예요. 자, 근데 빨리 넘어가면 I sound가 어떻게 사운드로 날 수 있다? I don't sound가 날 수가 있다. 한 번 설명도 한 번 드렸죠. I sound은 I sound, I'm sound은 I'm sound가 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sound가 빨리 넘어가면서 I don't sound가 I don't sound으로 전달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I don't, I don't, I don't sound가 나기도 하죠. 자, 근데 또 뭔 사운드도 나겠어요? 빨리 넘어가면 I don't know도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의 수의 네 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I don't, I don't, I don't, I don't, I don't 해서 I don't know. 빨리 넘어가면 I don't know. 그 다음에 I don't know, I don't know. 네 가지 경우의 수니까 여러분들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알아두신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셔야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but I don't know 혹은 딱 여기 여기 but 사운드도 but I, but I, but I, but I 사운드를 알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갑자기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but I don't know도 괜찮지만 but I don't know, but I don't know, but I don't know 하면서 but I, but I, but I 혹은 but I, but I, but I, but I, but I, but I 사운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but I don't know도 알고 있는데 우리 갑자기 but I don't know 해도 들으실 수 있으려면 요것도 귀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I don't know, 모르겠다, how to use it,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래서 요기 족집게처럼 이상하게 또 나와버렸어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how to do that,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에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해서 what to 동사가 나면 무엇을 할지를 그 다음에 how to do 하면은 어떻게 할지를 요거 설명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 25th, 그래서 우리 25일 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이란 얘기죠. 그래서 but I don't know how to use it 할 때 how to 사운드 어떻게 할 수 있다? how to 사운드로 전달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how to use it 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what is it, buy it 했던 것처럼 use it, use it, use it, use it 이제 use it, use it이 아니고 use i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oh부터 한번 다 how to use it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oh, it's very nice, dear, but I don't know how to use it. take it out, honey, I want to show you how to use it. take it out, honey, I want to show you how to use it. make sure you know how to use it. make sure you know how to use it. 자 그러니까 우리 how to 사운드가 어떻게 될 수 있다? how to use it, how to use i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well, 글쎄 하고 나서는 그러면은요. if you don't like it, 엄마가 그거 싫어하시면은요. 근데 if you가 어떻게 돼요? if you, if you, if you, 이것도 설명드렸었는데 if you 사운드, 그 다음에 if I는 if I, 그 다음에 if it은 if it, 이 삼총사는 꼭 기억을 꼭 해주세요. if she, if we, if they, if we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if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사운드나 이거 if you 하실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자 어떻게 돼요? if you 사운드로 가는 거예요. f 사운드가 빨리 넘어가면서 if you 사운드로 가는 게 if you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right? 그래서 if you, if I, if it, if you, if I, if it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입에서 붙여주는 연습을 꼭 해주시는 거. 자 이거 한 번만 다 리마인드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갑시다. if you부터 갈게요. 시작. if you 시작, if you 시작, if I 시작, if I 시작, if it 시작, if it 이거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f you don't like it. 자 이것도 if you don't 사운드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if you don't, if you don't, if you don't, if you don't, if you don't 사운드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it이랑 붙는 게 엄청 많이 나오네요. like it 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like it이 되겠다. like it. 그래서 if you don't like it. 그래서 if you don't like it 혹은 D 사운드가 론 사운드로 바뀌면서 if you don't like it이 되겠죠? 그래서 if you don't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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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don't like it. 두 가지 사운드 중에서 하나. 그래서 well, if you don't like it, I can play with it 해서 I can not 할 수 있어요. play with it 해서 그걸 갖고 놀 수 있어요. 라는 얘기죠. 자 자기의 이제 슬슬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그 다음에 with it 보다는 with it, with it, with it, with it 해서 dit 사운드로 연결합시다. 그래서 근데 꼭 with it 사운드만 나겠어요? with it 해도 괜찮아요. 그냥 with 자체를 그냥 아예 다 with 사운드로 해버리고 그냥 it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with it, 그 다음에 그냥 th 사운드랑 dit이랑 붙으니까 with it, with it, with it, 혹은 with it, with it 이렇게 사운드가 나기도 할 텐데 요건 여러분들이 은근히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with it, with it, with it, with it, with it, with it 해서 이게 with it 아니면 with it처럼 우리 th 사운드 이거 with 같은 경우에 with, with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뿜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with, with, with 해서 우리 돼지 꼬리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with it, with it 하면서 sit 사운드로 우리 th 사운드가 번데기 사운드로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돼지 꼬리 사운드로 내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with it, with it, with it, with it 하면서 dit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 with 자체를 그냥 다 붙여, 그냥 with 자체를 만들어버려서 with it, with it, with it, with it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well, if you don't like it, I can play with it 해서 제체적으로 with it, with it, with it, with it 해서 요거로 은근히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편하니까요. with it, with it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요거 한 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시작! well, if you don't like it, I can play with it. 한 번만 더 시작! well, if you don't like it, I can play with it. 자, 그랬더니요. 마이크, you bought this 해서 너 샀지, 샀지라는 얘긴데 이걸 보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트는요. 일단 요거부터 들려드릴게요. bot, bot라 그러죠. bot, bot, 사운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보트는요. 이거예요. 보트, 보트, 보트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뉴욕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게 바로 보트인데 네, 보트가 있어야지 이제 잘 산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you bought this예요. you bought this가 아니고 bought this, bought this, bought this, bought this 이제 bought this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you bought this인데 bot, this가 어떻게 될까요? t 사운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you bought this, you bought this, you bought this 사운드가 나겠죠? 그래서 you bought this, 너 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you bought this present에서 너 이거 샀지. 그래서 너 이거 아마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so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그래서 could가 아니고 co-ed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could 하지 말고 co-ed 사운드 꼭 가셔야 돼요. would 아니고 뭐 or at should 아니고 뭐 should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so you could have it so you could have it 해서 너는 아마도 이걸 가질 수 있을 거지. can보다는 약간 좀 약한, 약한 의미예요. 그래서 so you could have it 너 그걸 아마 가질 수 있을 거야. have it 보다는 with it, have it, use it 어떻게 돼요? what is it? 한 것처럼 have it 보다는 have it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빈는 약간 비처럼 느껴지죠? 근데 약간 우리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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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할 때 살짝 진동이 나주시면 좋아요. have it, have it, have it, have it, habit, habit 이 되면은 우리 약간 습관의 have it, have it 약간 그 습관의 느낌이 살짝 나니까 have it, have it 하면서 have it, have it 우리 입술을 물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동을 살짝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Mike,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이거 한번 could have it 해서 살짝 0.1초 쉬어주는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Mike,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한번 더 시작! Mike,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인데 자, 이게 꼭 could have it could have it 사운드가 나는 건 아니고요. 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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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거에요. Also, sj 쿠드브가 아니고 이걸 쿠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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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쿠두헤브 pp 뭐뭐뭐 할 수 있었었는데 라고 할 때 쿠두헤브가 안하고 쿠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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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쿠룹 쿠룹 쿠룹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쿠룹 사운드가 쿠룹 사운드로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돼요. 이런 것처럼 이게 쿠두헤브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쿠라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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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쿠레 쿠레 하는 게 아니고 h 사운드가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h 사운드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쿠라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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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해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쿠라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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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연스럽게 h 사운드가 많이 약해지면서 쿠레처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쿠라빗 하면 쿠라빗 쿠라는 대체 무슨 뜻일까? 쿠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so you could have it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쿠라빗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we could have it we could have it 자 이러니까 우리 쿠라빗 사운드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자 요거 한번 쿠라빗 사운드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is that true? 자 TR 모음이 치우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R 모음은 치우 사운드. 그래서 트루 보다는 치우 사운드로 훨씬 더 많이 전달을 받으실 텐데 우리 자음 다음에 있는 얼 사운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으리 으라 으레 으루 사운드로 이어져야 되는 브릿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추우 하면서 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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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트루에서 끝나지 말고 츄루에서 끝나지 말고 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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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에네르기파를 미는 것처럼 추우 하면서 쭉 한번 밀어주세요. 문을 밀듯이 아시겠죠? 자 그럼 Mike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시다. 시작. Mike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Is that true? 한번 더 시작. Mike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Is that true? 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No mom. 아니에요 엄마. 하고 나서는 whatever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whatever에서 알고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whatever에서 여기서의 무엇이든지 가네 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ever는 강조해요. 제가 몇 번 설명 드렸었어요. never는 opposite 미닝이다. 절대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정말 정도로 막 일생에서 한 번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whatever gave you that idea 가 되는데 일단은 gave you 보다는 gave you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t idea, that idea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that I, that I, that I, that I, that I 사운드를 만들어서 that idea 사운드를 that idea, that idea, that idea, that idea, that I, that I, that I, that I, that I 사운드로 연결해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미 아이디어가 아니고 뭐다? 아이디아가 될 것이다. 자 우리 언론 매체는 미디어가 아니고 뭐다? 미디어, 혹은 미의 강세가 지키다 보니까 이 D 사운드는 미, 리 사운드로 전달을 받으실 수 있어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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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두 가지 사운드가 나는 것. 자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할 때 area가 아니고 뭐다? area 사운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아라고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어라고 만드는 경향이 있죠. 뭐 미디어, 에어리어, 아이디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dea, 그 다음에 area, media 이런 것들 좀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whatever gave that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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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e that idea 요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요거 조금 신경 좀 쓰세요. No mom, whatever gave that idea 일단 ever 지워봅시다.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오히려 whatever gave that idea 보다 what gave that idea를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자 whatever 일단은 지워버리고 일단은 what 무엇이 gave you 하지 말고 gave you 주었느냐, that idea를. 자 그래서 그 idea, 그 생각을 주었느냐. 그래서 what gave that idea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이 좋니 그러한 생각을. 근데 무엇이 좋니 그러한 생각을 이라는 거 하니까 한국말로 잘 이해가 안 되죠.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라는 의역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ever에는 그러면은 무엇이라도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대체, 어떻게 대체, 무엇이 대체 라는 여기서 대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대체 너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었니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야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대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라면 엄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두 달 동안 꼬박꼬박 짜장면도 안 사먹고 짬뽕도 안 사먹고 그렇게 해서 어 외식도 안 하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라고 하면서 엄마 정말 속상해요. 정말 섭섭해요 라고 얘기하시려면 how dare you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엄마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쩜 이럴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는 how dare you 하고 나서 여기 플러스 say it. 엄마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줄이야. how dare you 하고 나서 뭐예요? you 주워 나왔으니까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뭐 say it like that, 뭐 say it like this 이렇게 해서 how dare you say it. 어 그렇게 얘기하실 줄이야. 어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땐 how dare you.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how dare you,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라는 얘기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라고 하시려면 whatever gave you that idea, 혹은 what gave you that idea 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 how dare you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우리 last line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all the way 갑시다. 자, 갈게요. 시작. no mom whatever gave you that idea. 자, 이거 whatever 해서 whatever 해도 괜찮고요. what a, what a, what a, what a 해서 whatever, whatever, whatever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o mom whatever 혹은 whatever gave you that idea. 요거, 여러분들 it's up to you.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두 가지 다 들어보실 거라서. 자, 할게요. 시작. no mom whatever gave you that idea. 한 번만 더 시작. no mom whatever gave you that idea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all the way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Monday class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appy birthday, mom. Here is my present to you. Oh, thank you, Mike. What is it? It's a toy spaceship. I saved my allowance for two months to buy it. Oh, it's very nice, dear. But I don't know how to use it. Well, if you don't like it, I can play with it. Mike, you bought this present so you could have it. Is that true? No mom whatever gave that idea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our Tu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Și then 다시 다 읽어보여.